마근묵주랑 크고 드디어 왔어! 왔다! 왔다! 오늘 왔다! 보너스 타임이에요, 보너스 타임. 보너스 타임! 좋았어! 지금부터 별점이 걸린 보너스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별점과 함께 여러분의 입맛을 돌게 할 냉채 족발을 드립니다. 냉채 족발! 진짜 족발이 나올 줄 몰랐어. 저희가 드릴 문제는 막무가내 노래 맞힘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노래를 잘 듣고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아니 모르겠어. 노래 제목을 맞혀주세요. 정답! 됐다! 내가 맞혔지! 문제 주세요. 아니 모르겠어. 이거 빨래 삼기 하니까 모르겠다. 내 노래인가? 힌트, 힌트. 여자 가수고요. 선배님이십니다. 그룹. 선배님이요? 오늘 알고 붙던데 왜? 한강. 형의 무선. 나는 다 밖에 모르는 소리. 제목에 열차가 들어갑니다. 민경아 씨. 남행열차. 뭐야, 마냥. 보람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 이게 어떻게 남행열차지? 으샤라 으샤. 아, 으샤라 으샤. 으샤라 으샤. 우리 흐르고. 맘무도 흐르고. 유기호, 유기호 전쟁하네. 어어어어어. 정답. 한잔에? 한잔에? 이게 뭐? 한잔에야. 한잔에 한잔에 한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박현빈, 박현빈 박현빈, 박현빈 박현빈, 목소리 박현빈 정답! 오빠 한 번 믿어봐 오빠 한 번 믿어봐 아하!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왜요? 왜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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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만 믿어 아, 맞아 정답입니다 오빠 한 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아니, 이거 저는 0.5점 그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우승작은 바로 은강 씨입니다 결제 단계와 함께 냉채족발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강은 씨가 탔기 때문에 언제부터 절 좋아하셨죠? 저는 강은 씨 처음부터 좋아했었습니다 네, 미스킬로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 라디오 만난 날 그날도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 하하하하 강은 씨 네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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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받아들이기 선생님 거 아니야? 선생님 거 아니에요? 일단 받아들이기 와 와 와 와 와 아 들어가네 하하하하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언니가 우와, 진짜 난 강은 씨 이런 모습이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은 씨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정말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대지 소리를 제일 잘 내시는 분 대지요? 갑자기요? 대지가 어떻게 울죠? 꿀꿀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족발이 있다고요 저 할래요 저 한국이에요 지금 한 번 내본 적이 없는데 대 아니에요? 어느 나라 돼지예요? 어느 나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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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하나씩 대표님 밖에 나가셨어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진짜보다는 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요요미씨가 오이 오이 제 아저씨 다 웃으셨는데 어때요? 일단 맛있어요? 장난 아니지? 우리 한강오빠 덕분에 이겼어요 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지?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지? 자 데니스리도 연구해서 오세요 데니스리도 연구해서 오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무셨다라 나도 웃어지고 하나 줘